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알아야 할 사안 처리의 흐름 안녕하십니까. 천상수로학교 교사 송정선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알아야 할 사안 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을 꼭 아시고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필수 양식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양식 내용이오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시 해야 할 일에 대해 12단계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 대장 기재입니다.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모니터를 보시면 필수 양식 1-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신고 일시와 신고자, 신고 내용, 접수 사실 통보 여부를 작성하고 관련 학생 학부모님께 관련 사안을 반드시 고지하고 학교장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학교폭력 은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부모 통보 시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단정짓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통보하고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전화로 통보할 때는 교사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기보다는 학교 내선 전화로 전화하는 것이 좋으며 행정실 협조하여 학폭 책임교사 전화는 녹음이 될 수 있게 하여 학부모 전화 통화 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녹음을 해두는 것이 추후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고 급박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내교를 요청하여 직접 사안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대화 캡처 사진, 기타 CCTV 녹화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는 다른 교사가 있다면 같이 동석하여 사건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 통보는 반드시 책임교사가 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담당 교사가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대장은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이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대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보관 관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안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필수 양식 1-2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청 시민교육과 및 해당 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 모두 공문에 첨부하여 보고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을 선택할 때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에 있는 각 유형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추후 학부모 상담시 원활한 설명과 기타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고한 경우에는 기타란의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성관련 사안의 경우 관리자와 상의 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성관련 사안과 언론보도사안 등은 유선으로 보고를 병행합니다. 선택양식 2-1 학생확인서 2-2 보호자확인서를 활용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내부 결제까지는 필요 없으며 담당부서 부장에게 보고하거나 교감선생님께 구두 보고합니다. 사안조사 확인서를 받아 둠으로써 다음 진행하게 될 긴급조치 여부와 정확한 사안조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관련 학생 측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이 긴급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내용으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긴급조치가 다른데 피해 학생 긴급조치는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2호 6호 3가지 중에서 조치하고 가해 학생 긴급조치는 법률 제4항의 의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그리고 5호 및 6호 5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5호 및 6호는 병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선택양식 2-3 피해 가해 학생 긴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내부결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후 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공문으로 즉시 보고합니다. 만일 가해 관련 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징계조치로는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약처분이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 학생에게는 퇴약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는 눈빛이나 표정,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등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피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교내 위클래스나 보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심신상태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5. 사안조사 실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안조사 시에는 추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의 조치판단 기준인 행여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심각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합니다. 초기 사안조사는 증거인멸이나 사안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초기 사실관계확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최초 인지교사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관련 학생들을 교과시간 외에 따로 불러 육하원칙에 의가하여 자필로 작성하게 합니다. 관련 학생이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담임이나 관련 교사와 협력하여 가피해 관련 학생들의 의견을 자필로 적도록 하여 사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부득이 자필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불편한 학생의 경우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고 그 내용을 책임교사가 적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진술서라는 명목으로 작성하게 하면 간혹가다 진술서라는 용어에 민감해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관계확인서 등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확인서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작성일시 및 작성자 서명은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수 학생 관련 시에는 동시에 각각 다른 장소로 분리하여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면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실 증명을 위해 인적 불적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학생 신측 면담을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 신측 면담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요. 각종 민원을 줄이고 적법한 절차를 위해 사안 조사 과정 중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가해 관련 학생의 경우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과 같게 하려고 억지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확인서는 반드시 한 번만 작성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 학생이나 법정 보호자가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원하거나 추가해서 다시 작성을 원할 경우 여러 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받았던 사실관계확인서와는 다르게 신측 면담 과정 중에 받는 사실관계확인서는 자필로 받을 수 있으나 학생과 보호자가 원할 경우 자필로 적을 필요는 없으며 전담기구에서 조사 후 관련 학생 집에서 법정 보호자와 함께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작성 일시 및 작성자 서명은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자는 본인의 자녀의 사실관계확인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의 사실관계확인서는 개인정보고법에 의거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토대로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 주변 목격학생 조사, 사진이나 메시지 캡쳐봉과 CCTV 녹화 영상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을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만약 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문조사 문항은 객관적이고 가피해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진 않은지 설문조사 방식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진단서의 경우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해소 불가하다는 것과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이 아님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줍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모든 면담 내용은 교무수첩 등을 활용하여 일시와 내용을 면담일지 형식으로 기록해둡니다. 이는 사안 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상담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6. 분쟁조정 신청 여부 선택사항입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협의를 조정하거나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은 심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선택양식 5-1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피해 학생 등이 가해 관련 학생을 고소고벌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신청 내용이 거짓심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가이드북 내용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만약 관련 학생 측 학부모가 상대편 학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또는 직접 전화통화를 해보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의거 즉시 알려주어서는 안되면 상대편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전화를 걸어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또는 상대편 보호자가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양측 학부모가 학교에서 만남을 원하여 성사된 경우 책임교사는 중립을 지키며 흥분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7.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전담기구의 심층 사안조사를 토대로 필수양식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 후 반드시 학교장 내부결제를 받습니다. 이때는 1차 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더 자세히 육하원칙에 의거 사안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쟁점사안에 관련 학생들의 주장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합니다. 객관적 증거나 증언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각 관련 학생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주장과 상반되거나 일치하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작성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한 모든 내부기한은 비밀 유지를 지켜야 하며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결과보고서는 전담기구 심의 활용 및 심의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8.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내부기한입니다. 사안조사 보고가 끝나면 사안번호와 일시, 장소, 참석 대상을 기재할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내부기한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양식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때 반드시 비밀 유지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제 시 결제라인을 제외한 전체 교직원도 비공개 처리하여야 합니다. 9. 전담기구 심의 및 심의 후 내부결제입니다. 10.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심의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충중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의 결과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내부결제를 내부결제로 결과 보고를 할 때도 3원화하여 보고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담기구 사안심의 관련 회의록 작성을 권장합니다. 회의록 작성은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또는 사안처리 상황의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기록이며 법령상 필수 작성 대상은 아니지만 민원 및 분쟁 등에 대비하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록은 발언 내용의 전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발언 요지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회의록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번호, 사안의 요지, 위원별 발언 요지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5인신고 등에 의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종결 처리합니다. 이때는 내부 결제 시 필수 양식 2-4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 그리고 필수 양식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와 선택 양식 3-8 학교폭력 아님 확인서를 학생 및 보호자의 서명 확인을 통해 작성하고 회의록 총 4가지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 아님에 동의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 학생 측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후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통해 동의를 받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합니다. 이때는 내부결제 시 필수 양식 2-4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 그리고 필수 양식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와 그리고 필수 양식 3-2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그리고 회의로 총 4가지를 첨부하여 내부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필요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사 상담, 캠페인 활동, 교내외 봉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관련 학생 간 관계 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부결제 완료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유선,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보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가해 학생 모두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이를 인정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고 자체 종결로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 자체 종결 이후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두 번째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정된 후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은 선택양식 3-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해 학생 측이 명확한 사안 처리를 요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안에 해당됩니다. 피해 및 가해 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부결제 시 필수양식 2-4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 필수양식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회의로 총 3가지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10.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 2차 보고입니다. 2차 보고 역시 3안화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그리고 해당 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 모두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아님 보고의 경우 선택양식 3-7 전담기구 심의결과 학교폭력 아님 보고 공문을 활용하여 필수양식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학교장 자체 중결 시에는 선택양식 3-6 학교장 자체 해결결과보고 공문을 활용하여 필수양식 3-3 학교장 자체 해결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보고의 경우 선택양식 2-6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활용하여 필수양식 3-1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필수양식 2-4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 두 가지는 필수로 첨부하며 그 밖에 선택양식 2-1 관련 학생 및 목격자 확인서 선택양식 2-2 보호자 의견서 긴급조치를 했다면 선택양식 2-3 긴급조치 보고서 선택양식 2-5 피해 가해 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이때 개인정보 수집 시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생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나 객관적 증거자료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발송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며 교직원도 비공개 처리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원하면 선택양식 3-5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선택양식 3-5를 첨부하여 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1.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은 책임교사께서 직접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알아두실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면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한 사유로는 시험 등 학사 일정, 사안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후 학교의 공문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는 조치 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책임교사께서는 반드시 필수양식 4-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요보 관리대장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대장 두 가지를 만드시고 보관 관리하셔야 하며 하셔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지원청의 조치 결정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교육장의 조치 결정일은 조치 결정 통보서의 내부 결제일로 하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 결정일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입력하고 그 밖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부나 추후 삭제 대상자 심의 시 경과 기준일이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사항과 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주요사항 안내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해당 가해 학생 담임교사가 하며 책임교사께서는 기록이 해당 영역에 정확하게 기자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가해 학생이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라 함은 조치사항을 기일 내에 이행하였고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사항으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사항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이전에 기재 유보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 유보사항은 가해 학생이 이행기한 내에 조치 이행을 완료하면 즉시 필수양식 4-1 학교폭력가해 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관리대장에 기재합니다. 그 밖의 가해 학생 학적 변동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을 통보하고 전입교에서 해당 학생의 기재유보관리대장을 관리 보유합니다. 통보 시에는 기재유보관리대장을 복사하여 다른 학생 정보는 삭제 후 원본 대조필을 찍어 전출서류에 포함하여 학적 담당 교사가 발송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 통보문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 이행기한 몇 가지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호 조치를 제외한 2호부터 9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공문으로 보고하여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 학생이 이행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보되었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하고 이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하였다면 해당 보호조치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조치사항관리대장 작성과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교별 자체 양식을 활용하며 추후 가해 학생이 졸업시 학교폭력조치사항 삭제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학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조치사항관리대장 내용은 가해 학생의 학년, 반, 번호, 이름, 조치내용, 조치일자, 졸업예정일, 학생부 보존만료일을 포함하며 가해 학생별로 책임교사와 학교장 확인란을 포함하여 표로 작성합니다. 학교폭력조치사항관리대장은 졸업 후 2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모든 가, 피해 학생의 조치가 이행이 완료되면 피, 가해 학생 조치사항 이행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양식 4-2 교육장의 조치 이행 결과 보고 복문양식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와 해당 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두군데 모두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가 경과된 경우에는 모든 조치가 완료된 후 결과를 보고하며 부과된 특별교육내용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행기한 내에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행이 완료된 후에 보고를 합니다. 이상 학교폭력 책임교사께서 사안 발생시부터 최종 조치사항 이행보고까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과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약 내용을 읽어보시면 본 내용에 생략되어 있는 자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알게 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안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